랄리 랄리 오 랄리 팝 랄리 랄리 폴 제가 한 수 있나요? 고이스 촬영 제가 하나 해냈습니다 전 이런 기계에 능통하거든요 강아지 글재로 이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표현하기 힘들어요 다 만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성짱 전 짱입니다 파평에게 전화가 오면 멋지군 파평 받을까요 받을까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전 소중하니까요 게임하고 있는데 낚시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은 아니죠 이게 대박이에요 한마디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요? 오 뭐야 이거 뭐야 모자이크예요? 오 대박 이렇게 제 얼굴을 하면은 나 이런 재밌는 거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어떻게 얼굴을 눈 찌르고 카메라에다가 보이세요? 이걸요? 나 이거 땅이 보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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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게 아주 글자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그냥 만든 건데 별 뜻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엉덩이 같은 거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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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이 사진기의 좋은 점은 실물보다 더 사진이 잘 나와요. 제가 굉장히 이마가 더 넓어지고 싶었는데 아 이거 핸드폰이 좋다. 아 이거. 아, 순무한 명, 순무한 명. 남아 남아 더 들어와 봐요. 더 들어와 봐요. 매니저 형 들어와 봐봐.